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행세질을 하고 있는 전과사범 이재명의 부인 혜경궁 날았던 훔쳐 소고기 쳐드신 김혜경을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부인이 제대로 뒤집어 엎었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터져 나오고 있는 이재명과 그의 부인 김혜경 사태 대한민국의 7급 공무원을 몸종처럼 노비처럼 부린 김혜경 그 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국민들과 특히나 지금 2030 젊은 네티즌들의 커뮤니티에서는 뭐가 가장 큰 화제거리이냐 그러니 김혜경이는 조선시대에 무슨 국모였냐 공무원을 어떻게 몸종으로 부리냐라고 MZ세대가 성토하고 있죠 이재명의 지지율 박스권 안에 갇힌 그 번지는 무엇이겠습니까 후보는 전과사범의 형수 역설 또한 배우자는 날았던 훔쳐서 소고기 샌드위치 또 닭백숙 중화요리 베트남 쌀국수를 그야말로 노예처럼 부려먹으면서 호가호식한 이 소식에 우리 국민들 특히나 2030 세대들은 이재명과 김혜경이 청와대 주인이 될 수 없다고 성토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더 처절하게 낮은 자세로 우리 국민들과 소통하시면서 가길 바라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부인의 그 미담이 터져서 한마디로 김혜경과 비교가 되는 이 소식 여러분들께서 살려주신 정성산 감독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김혜경 과잉 의전 논란의 서울시장 부인은 공관 파견 인력 무 서울시장 부인 직접 장을 본다 지난해 4월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 부인의 이야기와 김혜경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과잉 위전 위혁 등 각종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공관 정책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7일 재보궐선고에서 당선된 오세훈 시장은 시장 공관을 구입하지 않고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자택에서 시청까지 출퇴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관을 구하면서 예산 낭비를 하기보다는 시종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 박원순 전 시장은 재임 시절 종로구 가회동 대지 660제곱미터 규모 전세가 28억짜리 공간을 사용했다 이 관산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방 5개, 회의실 1개, 화장실 4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장 공관은 1981년부터 회화동 저택을 사용했는데 박원순 전 시장이 이 공간을 안양도성 전시안내센터로 쓰도록 하고 은평 뉴타운으로 옮겼다가 가회동으로 다시 이전을 했다 박원순 전 시장 궐위 6개월 이후인 지난해 1월 서울시는 가회동에 있는 시장 공관에 임차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았다 시장 업무 특성상 필요한 외빈 접대 긴급상황 시 서울시청으로 빠른 이동 등을 담보해야 하는 공간이지만 시장만을 위한 특별 공간이 권위주의적이란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 제기된 시 도지사 부인의 장보기 논란에도 오세훈 시장은 자유롭다는 시각이다 한 서울시의 관계자는 실형성을 강조하는 오세훈 시장의 방침에 따라 시장 공관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자택이 있는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어 공간의 필요성도 시 안팍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시 관계자도 과거처럼 공관 파견 관련 공무원 인력은 아예 없다고 했다 사실상 오세훈 시장의 부인이 집중 장도 보고 본인이 직접 운전해서 이동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한편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지난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제가 지자체장들한테 물어봤다 그랬더니 아니 지사 부인이 시장에 장 보러 가는 거 봤어요 그럼 아마 기사 나올 거예요 라고 했다 잘못된 간행이라면서도 대부분의 공무원들에게 공관관리 비슷하게 보게 하고 있다 있다더라 라고 김혜경 씨를 두둔한 바 있다 오세훈 시장도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논란에 언급을 했다 지난 7일 기관장으로서 과잉 의전 논란을 어떻게 보는지 묻는 질문에 오세훈 시장은 매우 안타까운 지적과 비판을 대선 국면에서 보고 있다며 스스로도 혹시 실수한 건 없는지 잘못한 건 없는지 되돌아보게 된다라고 말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은 시장실 뿐이 아니다 고위 간부의 비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역시 사적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경각심을 갖고 조직을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핵심 관계자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부인은 시장에 갈 때 그 누구도 대동하지 않거나 본인이 직접 운전해서 가며 공무원들에게 일을 맡겨본 적이 단연코 단 한 번도 없다라고 밝히고 있다 오히려 오세훈 시장의 부인이 음식을 해가지고 와 이 시 관계자들에게 선물을 주면 주었지 결코 시에서 무엇을 해달라고 하거나 오세훈 시장의 부인은 서울시에서 받은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전하고 있다 이 소식이 나간 이후에 네티즌들은 극과 극을 비교하며 김해경 씨는 나랏돈으로 샌드위치도 사 먹고 소고기도 배달시켜 먹고 이 닭백수도 먹는데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부인은 이 집적 장도 보고 본인이 음식을 해가지고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주는 미담이 확산되고 있다고 네티즌들은 강조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부인의 그 미담의 본질은 그 전부터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부인은 내조를 하기로 유명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부인은 직접 운전을 하고 공무원들과 일절 관계를 갖지 않으며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공무, 업무에도 일절 관계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소식이 확산되자 네티즌들과 2030 젊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부인이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을 끌어앉혔다 오 시장의 부인의 미담이 김혜경을 격파했다라는 합성 글들이 계속 확산되는 모양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무엇이란 이야기입니까?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청년결벽은 제가 너무 잘 알고 그의 부인도 직접 자기가 장을 보러 가고 공관도 없으며 또한 맛있는 음식들을 해서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먹이는 이 미담과 오로지 공무원들을 몸종처럼 부리는 김혜경과 비교를 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 얼마나 김혜경과 이재명 얼마나 많이 헤쳐지셨다는 겁니까? 이번 시간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인 김혜경을 제대로 뒤집어 엎었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멸공